좌표 북위 37도 45분 10초 동경 126도 55분 11초 북위 37.75278도 동경 126.91972도 37.75278 126.91972 파주 보광사 숭정 7연명 동종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사에 있는 조선시대 1634년에 만들어진 동종이다. 1995년 8월 7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158호로 지정되었다. 이 종은 총 높이 98.5cm의 중형 범종으로서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감돌며 볼륨감과 안정감이 있는 형태의 조선 후기 범종이다. 음통이 없는 대신 두 마리 용이 장식된 정상부에 포탄형의 종신이 연결된 모습이다. 종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상단에는 견부의 복련을 장식하고 그 아래에 4개의 사다리꼴 유각과 교대로 4구의 합장보사립상이 배치되었다. 중간에는 세 줄로 구성된 띠 장식대를 두르고 있으며 하단에는 구현부로부터 조금 위쪽에 파도 무늬와 용으로 구성된 하대가 있으며 이 하대와 띠 장식 사이의 공간의 발톱이 5개인 용과 조선 경의를 알려주는 명문이 가득히 양가되어 있다. 명문에 의하면 미지산 설봉자가 상윤 희결 경립과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범종의 형태는 현등사 종이나 설봉자의 또 다른 작품인 거창고견사 동종과 양식상 매우 흡사하며 이세구의 범종에서 보이는 특징인 쌍용의 용류 포탄형 정부 띠 장식대 등은 이후 17세기 후반의 사장계 장인인 김용함과 김혜립에게 전래되어 담양 용응사 동종 만연사종 등에 나타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